. 밥 먹습니다. 홍항이 좀 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 좋네. 하늘이 좋아. 먹어도 먹으니까. 빨리 다 끝에 먹으면. 지금 신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살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도착하면 한국시간으로 3.11시쯤 듣고보았습니다 저런 동안 아침에 보도 돼요 시차정에 잘하고 있어요 중심에 잠이 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비스킷은 없네 너무 잤다 너무 잘 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멀미래요. 비행기도 저는 털림하면 졸리거든요. 비행기 멀미가 아무튼. 그래서 아까 진짜 푹 자고는 떴더니 시간이 엄청 과연인 거예요. 영화경 보면서 미스키 한 잔 마시고 솔직히 두 잔 마셨습니다. 솔직히 세 잔 마셨어요. 오래 비행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fting 그렇다면 털린 d 오 되게 맛있네 고객님아 맛있다고? 나 큰일 났다 술 취했다 재울게요 도착할게요 토론토는 도착할게요 진짜 장시간 비행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여행 좋아하시는 곳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날씨는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있어서 날씨가 안 보이네요 비행기를 해서 깜짝이야 이동 중에 밟겠습니다 토론토 도착했습니다 캐나다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요 들어오면서 우리 토론토 영화제에 참석하는 배우분들 만나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했어요 짐 풀고 씻고 여기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잠 잘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자유 시간에다가 좀 이것저것 그냥 돌아볼 생각이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나갈 겁니다 나가서 이것저것 좀 보다가 저녁에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아니 왜 한식을 먹지 나 오늘 돌아본 건데 한식 먹지요 해외 가면 한식 안 먹고 그날의 음식을 먹거든요 중간에 맛있는 게 쓴 먹고 왜 이렇게 익숙하지 토론토 처음 와그런데 자꾸 있는 거야? 응 오마이갓 왜 저래? 뭔가 되게 스트릿한 느낌이 되게 스트릿하네 건물이 되게 예뻐요 여기가 토론토 부시청이라고 합니다 와 캐나다에 캐나다 부스가 있다고 너무 신기한 우리 두봉이야 여보세요? 어 어디있어? 어 어 오케이 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절기태 피자 먹어줘야지 진짜 수제버거나 뭐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배운 사람 아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비비큐? 뭐야? 비비큐 비비큐 아 진짜로? 테리카나 비비큐 저런데가 약간 뭔가 오 저기 완전 되게 로컬같이 생겼어 저기 한번 가볼래? 로컬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들어왔는데 키포픽이야 야 그리핑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라 빠밤 빠밤 일단 크림 파스타는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 크림 파스타 예예 번역을 번역을 돌놨는데 아 기억은 없구나 오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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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잘 misкеLO 피자 맛있지? 응 오 forge 오구 오우 오 bibliote 오 Willie 요 Insane 오늘 하늘 뭔일이야 이게 와 이 선물이 하늘도 진짜 이쁘네 하늘도 금방 arkan 와 초록 오 족하다 잘 찍는다 귀엽지 튼스러운가? 왜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유튜브를 아직 개설을 안했지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거 재밌어 재밌다는거 같더라 되게 재밌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오늘 토론토 이특제 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면도기를 안가져가지고 지금 오늘 면도기를 사가지고 해야죠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즐겨봐야죠 지금 여기는 저의 숙소구요 일단 저희 대표님이랑 싹 나가서 맛있는걸 먹을 생각입니다 다이어트긴 한데 배가 너무 못봐서 안되겠어 날씨가 좀 흐린거고 비가 오진 않네요 사람들 보니까 토론토 여기 공원 살짝 갔다와봤는데 좋더라구요 다행히 어제 날씨도 갑자기 좋아졌어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여운 컨셉 귀여운 컨셉으로 나가서 맛있는거 먹고 오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영상 찍을때 바이크를 설치를 해야겠어요 날씨가 좋길 바라는데 날씨가 좋길 바라는데 아니 혼자 말하고 주설거리는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려 버렸어 다시 타고 네 갑니다 어려운 일이구만 극복해야지 극복 이거 하나 어때? 어 좋아 크게 불러야겠지? 정말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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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이렇게 떡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남자들이 밥먹을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먹는구나 아까 비 오더니 하늘이 너무 이뻐졌어요 갬성 갬성 지금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페드카펫 행사 어떻게 할지 얘기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지내요? 하하 귀여워 와 너무 이뻐 와 귀여워 제가 다른데 리액션이 되게 약한데 먹는거에는 어마어마해 이거 먹어봐도 맛있어 구독과 뮤지컬같은거는 찍으면 잘하겠다 맞지? 맞다 아 진짜 까먹어 있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가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자. 네. 확인해 봐요. 우리집에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영화 보고자 영화배우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와 이거 뭔가 진짜 축제 느낌 난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귀여워 레드카펫 쪽에 선배님들 인사하는 거 보고 정우성 선배님이 영화 보고자 초대해 주셔서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늑대사냥 레드카펫 할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주말이라 오늘은 또 평일이라서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극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진짜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극장이에요 여기에서 저희 늑대사냥이 상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늑대사냥이 토론토의 밤입니다 아까 정우성 선배랑 김남규 선배 준환이 형이랑 꽤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관객이 들어갈 때까지 팀을 흔들고 오신 관객분들한테 팬서비스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아이디카펫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건물들이 되게 예뻐요 신식과 조식이 조화를 이룬달까 소주차 소주차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주차 좋습니다 오 방이 멋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영화 보호자 너무 너무 잘 봤고 재밌게 봤습니다 정우성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정우성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보호자 영화 초대해주시는 덕분에 오늘 뭔가 좀 토론토 영화제 국제영화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뭔가 또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늑대사냥으로 저희가 저희 그 김홍성 감독님 소민이 저 개 셋이서 그리고 우리 동윤이 동윤이가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동윤이까지 해가지고 멋있게 레드카펫 타고 질문도 받고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촬영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살을 빼려고 했단 말이죠 살을 빼려고 했는데 맛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오늘 하루 끝 끝 끝 끝 끝 끝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